원래 연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오다가 솔로몬의 위증이라는 드라마를 만나고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좋은 배우분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많은 식구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원래 드라마나 영화도 좋아했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어떤 인물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각각 다른 매력이 있다면 MC는 그 상황을 정리를 해서 대중분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예능에서는 제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매력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무대에서는 그 3분 안에 노래를 표현하는 연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연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배워본 배워보고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